안녕하세요 가본티비입니다. 오늘은 한남동 유앤빌리지에 위치한 헬앤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남동 헬앤하우스는 2002년 11월에 중동된 최고급 빌라로 총 3개동 지하 4층부터 3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헬앤하우스는 넓은 단지 규모의 총 16세대만이 거주하고 있어서 프라이빗하고 한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헬앤하우스는 단층형 구조와 복층형 구조 두가지 타입이 있으며 전세대가 약 전용 70평여대로 대형평여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세대는 기한 단층형 타입으로 공급면적 166평 전용 73평이며 침실 4개, 욕실 3개 구조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 입구에서부터 서있는 고딩 양식의 기둥과 높은 돔 양식 천장, 그리고 대리석 바닥의 긴 복도는 마치 미술관에 입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높은 층고와 넓은 거실 면적은 웅장함을 느낄 수 있으며 양면으로 개방된 거실은 밝은 재광과 한강 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닥은 밝은 베이지 톤의 헤링본 대리석을 시공하였으며 앤티크 원목 가구와 장식장으로 넋셔리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멋진 집입니다. 거실 반대쪽에 위치한 다이닝 공간은 두 벽면에 넓은 창이 있어서 유엔 빌리진의 전망과 함께 풍부한 체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이닝 테이블 상단의 화려한 상들리어가 헤르나우스의 넋셔리함을 더욱 살려줍니다. 다이닝룸 옆으로는 넓은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1자 구조의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서브 주방은 충분한 수납 공간과 가전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서재로 활용하고 있는 서브룸입니다. 서브룸에도 거실과 같은 한강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룸에 응용합니다. 서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점점 처 noise 두 번째 서브룸도 서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활용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구룸은 욕실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서 자녀방 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넉셔리함이 느껴지는 마스터룸입니다. 헤링본 원목 바닷가 앤티크 인테리어 연출은 마치 유럽 고급 호텔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지 공용정원과 한강 전망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존에 위치한 욕실입니다. 파우더룸과 복박이장에 연결된 넓은 욕실에는 반신용이 가능한 대형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베이지톤의 대리석 바닷가 듀얼 세면대로 욕실 또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남동 헤레나우스 헤레나우스는 고딩 양식의 웅장한 외관으로 마치 유럽 고시가지에 위치한 옛 신전을 방문하는 기분이 듭니다. 헤레나우스는 유앤빌리진의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국적인 외관과 조경위에 그르는 한강 전망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기족의 집이라는 뜻의 헤레나우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매일의 일상이 마치 유럽여행 중 맞이하는 이국적인 풍경이라면 우리들의 바쁜 일상의 기분 좋은 힐링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세대는 현재 매매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 문의는 가봉TV로 문의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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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